이준호 님은 JTBC 킹덜랜드에서 호텔 본부장 구원역을 맡아 까칠함과 귀여움을 넘나드는 매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.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.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. 우선 정말 영광입니다. 상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무엇보다 킹덜랜드라는 드라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구원이라는 캐릭터를 사랑해주신 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얼마나 이상을 안겨주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모아서 진짜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영광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구원이라는 캐릭터를 또 만들어주신 최롬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캐릭터를 빛내주신 임현욱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